올리우드 안 할 수 있는데 뭐 뭐를 하겠네 토요일도 쉬고 올리우드도 쉬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잇 햇빛나게 말하지 햇빛나게 말하지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린 기다려야겠다 칸니핏 그거 저기 뭐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 쿠폰에 그거 열면 아잇 와 저 여기가 들어가 어 누가 시켰는데 몇배가 있는가 응 괜찮죠? 주희씨는 피한 상태에서 맞았어 인사가 완전 위험했어 응 뭐 아 아 아 아 그룹 way 그룹 아 아 아 아 아